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배전공학 7강-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자면 5장 송전특성 집중정수 회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회 1교시 문제였죠 단거리 송전설로에서는 선로정수 중 저항과 인덕턴스만을 고려한 수전단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벡터들을 그리고 이로부터 송전단 전압과 수전단 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전압강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독도했던 것은 뭐냐면 수전단 전류를 기준으로 벡터들을 그려라 그때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준은 뭐냐면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단거리 벡터들을 그렸던 것이었죠 송배전공학 7강-1, 22년 4월 22일날 유튜브 영상을 공유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2번 문제, 114회 3교시 문제였습니다 중거리 송전설로의 특성, 파이영 등가회로, 벡터도를 그리고 설명을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답을 아주 잘 작성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모범 답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답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까 문제 2번, 중거리 송전설로의 특성, 파이영 등가회로 벡터도를 그리고 설명을 하라 아주 좋은 문제였죠 자 그럼 먼저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중거리 송전설로의 특성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거리 송전설로는 단거리 송전설로하고 장거리 송전설로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단거리는 임피던스가 선로에 집중되어 있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중거리 송전설로는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송전설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하는데 그 한 곳에 고려하는 것은 임피던스를 두 군데로 나눠서 고려하는 경우하고 어드미턴스를 두 군데로 나눠서 고려하는 경우 즉 파이영 회로로 해석하는 경우하고 T형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개통을 해석할 때는 T형으로 해석하게 되면 변전서가 한 군데 더 추가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파이영으로 해석을 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1, 2, 3번에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가회로 하고 벡터도죠 등가회로는 파이영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한 군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를 두 군데로 분류를 해놨죠 그래서 이 그림 파이영 등가회로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벡터도는 일반적으로 1번 IR을 중심으로 하는 벡터도를 그릴 수가 있고 두 번째 ER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말이 없으니까 사실 이럴 때는 IR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도 그 다음에 ER을 기준으로 하는 벡터도 이 두 개를 다 그려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벡터도를 그렸을 때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벡터도를 잘 그려주셨는데 이 벡터도에 ICR과 ER과의 관계 ICS하고 ES하고 관계가 벡터도에 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수직관계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벡터도만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빠지면 완벽한 답안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가 배로를 그리고 해석을 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 다 뭐 어려움 없이 잘 다 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었죠 뭐 ES, IS 그래서 파이영이다 라고 하면 1 플러스 2분의 GY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Y의 1 플러스 4분의 GY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2분의 GY 이것은 이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 답을 알고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T형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 플러스 2분의 GY 그 다음에 여기는 G의 1 플러스 4분의 GY 그 다음에 여기는 Y 1 플러스 2분의 GY 그래서 이 값을 이미 우리는 알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을 쭉 유도하더라도 결과물은 이미 알고 답을 적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면 벡터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파이영 회로에서 벡터도 보는 바 같이 IZ,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한 번만 발생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또 이와 비슷한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중거리 성전설루 특성 1, 2, 3번 정리하셨고요 등가회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등가회로를 통해서 ER을 기준으로 한 벡터도 IR을 기준으로 한 벡터도 여기까지도 설명을 잘 되어 있는 답안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성전설루로서 저항 리액턴스, 어드미터 성분의 집중 정수회로를 해석한다 개통해석의 기본이다 이 정도 설명해 주셨고요 등가회로를 통한 전압 전류 방정식 다 적어 주셨고 그래서 전압 전류 방정식이 끝나고 나니까 관련된 그림 전압을 기준으로 한 벡터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성전설루 특성 1번, 2번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파이형 등가회로에 대한 모델링 잘 하셨고 그 다음에 전압 전류 관계식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전압 전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ER을 기준으로 해서 벡터도를 작성을 하셨고 여기서 이제 IR을 기준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형 회로는 성수전자 중간에 모선이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파이형 회로로 표현을 한다 이런 내용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의 답안지도 1, 2, 3 해서 성전거리, RL 증렬, C가 병렬으로 구성된 집중 정수회로다, 파이형 회로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답안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즉 ICS는 ES하고 90도의 위상이 되고요 ICR은 ER과 90도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진상 전류가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등가 회로에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표현이 되는 것이 더 좋으냐면 여기서의 표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ICR과 ER과 90도 그 다음에 ICS와 ES 이게 90도가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다 하시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분도 중간에 성전설루의 특성 누적컨덕턴스를 무시할 수가 있다 정정정정 고려해야 한다 저항인덕턴스, 어디미턴스가 한 곳에 집중된 집중정수 회로로 시작한다 그래서 등가 회로 다 표현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ICR과 ICS는 ER과 ES보다 90도 이상이 앞선다 라고 하는 것을 벡터도에다가 표시를 해줬죠 사실은 이 벡터도에 어디하고 어디가 90도라고 표현하기가 사실은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현하기 보다는 이렇게 한두 마디 더 적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잘 적어주신 거고요 이 답안지도 보면은 맨 끝에다가 ICR은 ER보다 90도가 진상입니다 ICS는 ES보다 90도 진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에다가 표기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별도로 정리를 해 주셨죠 이것도 아주 참 잘 하신 거고요 이렇게 밑에다가 별도의 칸을 적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처럼 ICR과 EL은 90도 그 다음에 ICS와 ES는 90도라고 하는 이렇게 직각자표를 표현해 주시면 훨씬 더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답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답안을 이렇게 좀 봤는데 아주 작성을 상당히 잘 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답안들은 아주 좋은 답안이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